시어는 코딩 도장 유닛 33 퀴즈버즈입니다. 퀴즈버즈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문제입니다. 규칙은 1에서 100까지 출력하면서 3의 배수는 퀴즈 출력 5의 배수는 버즈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3과 5의 배수는 퀴즈버즈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출력하면서 3의 배수는 숫자 대신에 퀴즈 5의 배수는 숫자 대신에 버즈 3과 5의 공배수는 숫자 대신에 퀴즈버즈를 출력하면 됩니다. 퀴즈버즈는 설명을 보면서 따라하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5의 배수는 속도를 출력합니다. 5의 배수는 infinite 삼성과 5의 배수는 필수입니다.